이제 스프링 시큐리티와 JWT를 서로 연결해주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작성할 코드가 많아 중요한 부분 외에는 복사, 붙여넣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yml로 가서 JWT 관련 설정을 추가해주겠습니다 JWT를 이용해 인증을 진행할 때 클라이언트는 JWT 토큰을 요청에 포함해 보내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헤더의 베리어 형식으로 JWT 토큰을 담을 것이기 때문에 헤더 이름을 authorization으로 지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생성했던 비밀 키와 그리고 액세스 토큰 만료 시간까지 설정해줍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yml에 설정된 값들을 가져오기 위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JWT 밑에 JWT 프로포티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전에 설정했던 값들을 하나씩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인 JWT 밑에 JWT 액세스 디나이드 핸들러를 추가해주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클래스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인과의 외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다음에는 API 통신을 위해 맥까지 상태 코드를 좀 정리해주겠습니다 컴 JWT 밑에 웹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주시고요 여기에 다시 새로운 패키지인 JSON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클래스로 리스폰스, 스티터스 그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내용을 살짝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코드는 이후에 응답을 내려줄 때 사용할 응답 코드들입니다 기본적인 HTTP 응답 코드랑 그 다음에 토큰 상태를 알려주는 코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이 만료되었을 경우 4011이라는 커스텀 응답 코드를 내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다시 JSON 밑에 API 리스폰스 JSON이라는 저희가 사용할 커스텀 응답 기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용을 살짝 복사해주고요 이 클래스는 응답을 API 스펙에 맞게 JSON으로 변환해 사용자에게 전송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입니다 HTTP 상태 메시지와 직전에 만들었던 리스폰스 상태 코드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전환되는 데이터 필드가 있습니다 생성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류가 발생했을 시 오류 코드를 넣어주는 생성자와 그리고 정상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성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전에 설명드렸던 JWT Authentication Entry Point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패키지는 JWT 밑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인증 과정에서 우리가 발생하면 JWT Authentication Entry Point의 커멘트 함수가 호출되어 이 함수에서 인증 예외를 처리해주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인증 예외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왜 인증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도록 코드를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살짝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요 먼저 HTTP 류퀘스트에서 포큰 밸리데이션 리절트를 꺼내줍니다 먼저 HTTP 류퀘스트에서 포큰 밸리데이션 리절트를 꺼내줍니다 이 라인은 지금은 의아실 수도 있는데 이후에 구현할 JWT 필터에서 인증 경과를 전달할 때 HTTP Request에서 Token Validation Result를 담아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JWT Authentication Entry Point에서 Token Validation Result를 사용해 상황에 맞는 응답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오류 메시지와 오류 코드를 꺼내주고 전송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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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콘텐츠 타입과 인코딩 그리고 상태 코드를 설정해주고 이전에 만들었던 API Response JSON을 통해 응답할 데이터를 생성해준 뒤 오브젝트 맵퍼를 통해 변환하여 응답을 전송해줍니다. 이제 JWT 필터를 구현하면 JWT를 이용한 인증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전에 Token Provider의 클레임을 통해 Authentication을 생성해주는 함수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임에서 권한 정보를 받아와 클레임에서 권한 정보를 받아와 학생의 존재 콜렉션으로 리스트로 뽑아줍니다 이후에 이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커스텀 유저 프린스플 객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메일과 유저네임을 넣어주고요 방금 생성했던 권한 정보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저 프린스플을 유저네임 패스워드 아센티케이션 토큰에 담아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JWT 필터를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JWT 필터는 도메인 로그인 JWT 밑에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필터 등록을 위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을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생성자 또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필터는 원스퍼 리퀘스트 필터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살짝 붙여넣기 해주고요 먼저 authorization 헤더에서 JWT 토큰을 추출하기 위해 키값을 설정해줍니다 헤더에 포함된 토큰은 barrier라는 프릭픽스를 가지고 있고 JWT는 .1 기준으로 header, payload, 그리고 서명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JWT 토큰이 유효한지 정규 표현식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요청이 오면 2finter internal이라는 함수를 거치게 되는데 이 함수를 통해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request 헤더에서 토큰 정보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리졸브 토큰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HTTP 서블 앱 리퀘스트를 받아 주겠습니다 authorization 헤더에서 value 값을 꺼내주고 그 다음에 헤더에 토큰 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정규 표현식으로 검사했을 때 토큰에 문제가 없을 경우 넘어온 토큰 값에 barrier 부분만 떼준 다음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토큰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면 null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만든 함수를 이용해 토큰 값을 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유틸즈를 통해 토큰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주고 토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외 처리를 해줍니다 리퀘스트의 어트리부트에 토큰 밸리데이션 리저드를 담아줘 이후 JWT 어템스케이션 엔트리 포인트에서 예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토큰이 없는 경우 토큰이 없는 경우이므로 토큰 롱 헤더라는 메시지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null로 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터체인의 두 필터를 통해서 다음 필터로 넘어가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바로 리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수로 바로 추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큰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토큰을 검증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토큰을 검증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큰 프로바이더를 주입 받아주고요 토큰 프로바이더에 밸리데이트 토큰을 통해 토큰을 검증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반환된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를 가지고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을 해주고 앞선 예지와 마찬가지로 토큰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어트리부트에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를 담아주게 되겠습니다 이때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는 토큰 프로바이더에서 제공해준 토큰 밸리데이션 리졸트를 그대로 담아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함수로 추출해 주겠습니다 토큰 검사를 통해 잘못된 토큰들을 처리해줬고 이제 정상 토큰을 처리해줘야 합니다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기 위해 이전에 설명드렸던 시큐리티 콘텍스트에 어센티케이션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토큰 프로바이더에 캣 어센티케이션 함수를 통해 어센티케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어센티케이션을 세큐리티 콘텍스트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어센티케이션을 세큐리티 콘텍스트에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센티케이션을 채워주었고 이제 살짝 로고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에 성공하면 간단하게 이름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필터체인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두 필터를 해주고 함수로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토큰의 경우 유저의 이름 이메일 권한 정보를 담은 어센티케이션이 시큐리티 콘텍스트에 추가되고 사용자는 스프링 시큐리티에 필터를 넘어 컨트롤러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생성한 클래스들을 최종적으로 등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WT 도메인 밑에 컨피그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패키지 아래에 JWT 컨피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경우 TokenProvider JWT Authentication Entry Point 그리고 JWT AccessDeniedHandler를 Springbin으로 등록해 주는 설정용 클래스입니다 JWT 필터의 경우 컴포넌트 아노테이션으로 추가해 줬어서 따로 추가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Configuration 아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생성자단을 만들어주고 이전에 만든 JWT Properties에서 JWT 설정 정보를 받아 하기 위해 Enable Configuration Configuration Properties 아노테이션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씩 Springbin으로 등록해 주겠습니다 TokenProvider 같은 경우에는 비밀키와 토큰의 완료시간을 설정해 주고요 Authentication Entry Point랑 AssessDeniedHandler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생성해서 등록을 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Spring Security 설정입니다 등록할 JWT 관련 빈들을 주입 받아주고 권한별 URL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같은 패키지 아래에 Security Config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Configuration Notation 그 다음에 Enable WebSecurity 그리고 Recursor Constructor 이렇게까지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Springbin으로 등록했던 문인들을 하나씩 주입 받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권한별 URL 같은 경우에는 살짝 복사 붙여넣기 살짝 복사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이제 Spring Security 설정을 위해 Security Filter Chain을 Bin으로 등록해 주면 되는데 이제 Security Filter 구체 1 더 나은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빌더를 사용해 주시고 가장 먼저 이쪽이 아니네요 CSRF 먼저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 로그인도 꺼 주시고요 그리고 세션 관리도 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 생성 폴리시를 테이틀리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JWT Authentication Entry 포인트와 Access Denied 핸들러를 Exception 핸들링에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ccess Denied 핸들링에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VWT 필터를 VWT 필터를 유저네임 Password Authentication 필터 앞에다가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저네임 Password Authentication 필터 앞에 끼워 주었는데 꼭 이 필터 앞에 필요는 없고 적절한 위치에 끼워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드를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을 해주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예제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야 해 Password Encoder까지 빈으로 등록해주면 Spring Security와 JWT 연동이 모두 완료됩니다 제가 실수로 접근 URL 별 권한관리를 안 해주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URL 같은 경우에는 어드민 롤이 있는 유저만 접근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에러 페이지나 로그인용 URL은 PermitAll URL에 담아 아무나 접근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계정 생성 URL은 Anonymous URL에 담아 인증받지 않은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외의 URL은 인증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이 모두 완료됐고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ring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잘못 실행시켰네요 스프링 서버를 띄워 주시고 다음과 같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통해 생성된 필터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필터가 여기 JWD 필터로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포스트맨을 켜주고 여기서 요청을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설정도 건드려 주었지 않았기 때문에 로컬호스트 8080 로 요청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청을 보내게 되면 저희는 지금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HTTP 메세지는 unauthorized 코드는 인증이 안됐다 코드인 4015 그리고 데이터에 에러 메시지인 베리어로 시작하는 토큰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사용자 계정 생성 기능과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실제로 로그인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볼 예정입니다 aging 정답 스팰지 승용 스파 스파 스파